이게 무슨 말입니까? 새로운 실장이라뇨? 이제 알겠어?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 동업자를 선택했는지 정말 오순낱말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? 일단은 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돈은 못 참아! 이제 와서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? 가만히 있으랬지? 내 앞길에 더 방해되지 말랬지?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? 강 선생님은 제가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하기만을 바라십니까? 전 황용을 무너뜨릴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 내 꼴 이렇게 만든 내가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안 들어오면 오순남 차이밍 가리지 않고 다 돌아버릴 거니까